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진수입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? 제가 더위를 식혀주고 짜증나는 마음을 위로해줄 단독 콘서트를 9월 7일 홍대 벨로주에서 하게 됐어요. 정말 제 정규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인데 정규앨범 제목이 A Beautiful Love잖아요. 이제 사랑하면서 겪는 일들을 약간 좀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에서 뭐 어떻게 안되네요 이렇게 뭔가 주제를 정해서 사랑하면서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것들 아무리 힘들게 사랑해도 안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고 싶어요. 또 이렇게 아주 열심히 공연 합주 준비하고 있고요.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. 많이들 와주시고요. 관심 가져주시고요. 일단 비주얼을 갖춘 밴드들이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하고 와주셔서 게스트로는 또 이쁜 여성 듀오 스웨덴 세탁소가 같이 해요. 그러니까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. 더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